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 얘기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료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